폴리시 사람 오지? 아이고 애기들도 많네 자전거도 오네 폴리시 폴리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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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뿐해 할머니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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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갈 때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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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보이 굿보이 가자 할머니가 도움을 안 주고 가뿐해 저기 저기 그렇지 옳지 이리 와 천천히 폴리시 천천히 옳지 폴리시 발에 땀이 나가지고 응 찍찍 소리가 난다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노 이리 와 옳지 노 리드로 잘 가고 있습니다 폴리시 자 오늘은 세번째 시간입니다 세번째 시간 노리드 세번째 시간 세번째 산책에 로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산책에서도 로리드를 했고요 세번째 산책에도 로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등산객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애기들도 많고 자전거도 많은데 지금 유혹받지 않고 아무런 베이팅이나 미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로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산책인데도 로리드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산책에서도 로리드로 산책을 했고요 오늘 코스는 저기 다리를 건너서 저기 아파트 옆으로 해서 저기 강변 옆으로 저기 강변 옆으로 요쪽 다리로 해서 한바퀴 쫙 돌아올거에요 폴리시 사람이 오지 폴리시 폴리시 기다려 기다려 이리와 기다려 옳지 기다려 기다려 가자 이리와 옳지 옳지 잘하네 옳지 잘하네 폴리시 폴리시 벌써 숨 찾아 폴리시 벌써 숨 찾아 폴리시 벌써 숨 찾아 감사합니다.